아... 달다, 달아 뭐냐? 깊은 한숨은? 이제 우리 나이가 스물다섯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모태솔로로 살아야 되나 싶어서 미안한데 나는 빼줄래? 어? 난 이제 너와 같은 못쓸의 몸이 아니라서 말이야 뭔 소리야? 야 너 설마... 맞아, 나 생겼어 여, 샤, 친, 구, 걸프렌드 남중, 남고, 공대, 군대 트레이를 탄 네가 어떻게 여자친구를 만들어? 미안하다 내가 원래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진짜 미안해, 쏘리 야! 나도 알려줘 여자친구 만드는 방법 알려줄게 에휴... 친구야... 데이톡에서 만들었어 데이톡? 응 이게 소개팅 어플이거든? 근데 예쁜 애들이 진짜 너무 많아 야, 봐봐 아, 이거 얼굴 평가하고 점수 내서 가입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거 아니야? 야!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얼마나 쉽게 가입했는데 하긴, 뭐 너나 나나 뭐래, 병신이 야, 나 근데 나 여자한테 말 먼저 못 껐는데 데이톡아 이거 봐봐 야, 이거 여자들이 먼저 다 연락한 거야? 어 여기는 여자들이 먼저 나한테 말을 걸어줘 지금 여자친구도 이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한 명이야 진짜? 미쳤지 뭐해, 빨리 안 깔고 근데... 나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좋긴 한데 뭐? 이렇게 인위적인 만남은 뭔가 로망 같은 소리 병신아 지금 너가 그런 걸 따질 때야? 그냥 평생 몫을 찐다로 집에 처박혀가서 살아 야, 아니 그 소리가 아니잖아 지금 정민이한테 막상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궁금하긴 하다 그래, 내가 뭘 가릴 쳐지냐 한번 해보지 뭐 이용 목적? 25살이니까 지금부터 만나서 잘 되면 뭐 결혼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취미는 게임이랑 영화 사진 사진 오, 진짜 별거 없네? 아 진짜 평소에도 이런 관심 받아보고 싶다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인데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비주얼 자 기사 안녕하세요 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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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맞아요. 집에 입을 망치하고 들고 왔어요. 들어가 주세요. 네, 언니는 들어가세요. 첫째는 원샷인데.. 아 원래 원샷 해야 되는 거였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장난이에요, 장난. 당황하는 거 봐, 귀여워. 몇 살이에요? 아 저.. 스물다섯 살입니다. 나랑 비슷하네. 난 스물일곱인데.. 이름은? 김예훈이에요. 난 박아진. 아 진짜.. 가까운 이웃끼리 다시 한 번 짠할까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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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응? 누나는 데이톡 많이 해봤어? 아니.. 왜 많이 해봤을 것 같아? 아니.. 뭐.. 솔직히.. 조금.. 아니거든.. 그러면..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왜 나한테 먼저 말했어? 나 뭐..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가? 성불병 제일 안 걸렸을 것 같아서? 어? 야, 장난이야. 너 타격감 진짜 좋다. 아.. 진짜.. 삐졌어? 아니야.. 아니긴 삐져놓고.. 아니라니까.. 이은아.. 가슴 만질래? 어? 뻥이야.. 아 누나.. 사실.. 너가 제일 착하고 순수해 보였어.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난.. 착하고 찐따 같은 남사가 이상형이라.. 예은이 너가 보여서 말을 먼저 걸었을 뿐이야.. 아니.. 또.. 맥캠이.. 마가 38시간.. 뗭맨.. 니가.. 나.. 삼성.. tax.. 은.. 가슴.. vai.. 에.. 가슴.. 이리 아.. 그.. 멈.. .. 어.. .. .. 이.. .. 한글자막 by 한효정